전국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가지고 전남일대 사찰을 진입해 사리암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사찰만 골라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경 장흥군 대더급 한 사찰 대웅전 내에서 미얀마 불상 금동사리암 한 점과 복장유물 3점, 불전함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에도 해남군 송지면 한 사찰에 진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도난당한 사리암 등을 회수해 사찰에 돌려줬습니다.